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통의 고개자 더구나 마흔을 넘어 얻은 아들이었기에 세자에 대한 영조의 사랑은 각별했다 그만큼 아들에 대한 기대도 컸다 세자가 3살이 되던 해부터 영조는 서둘러 교육을 시작했다 부왕의 기대에 걸맞게 어린 시절의 세자는 영특한 자질을 보여 영조를 기쁘게 했다 영조는 마흔 살이 넘어서 사도세자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자식을 본 셈이죠 그리고 또 차후에 왕위를 계승해야 될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교육으로 나타나는 게 조기교육이죠 그래서 두 살 때 세자로 책봉을 하고 이내에 서양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살 때 서양교육을 했다면 아마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일찍 교육을 시작한 거죠 영조는 세자를 위해 직접 책을 써서 교재로 삼게 했다 이는 조선시대의 임금들 중 유례가 없는 높은 교육렬이었다 세자를 가르치는 춘방에 걸어둔 영조의 친필현판 춘방관들에게 탐안하지 말고 열심히 세자를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영조는 종종 세자를 불러 공부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곤 했다 세자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영조는 엄하게 꾸지졌다 이 때문에 세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전하께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기 때문에 동공이 늘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을 품고 있어 대할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엄격한 태도 때문에 세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었다 영조는 왜 이렇게 엄했던 것일까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의 능 숙빈 최씨는 궁에서 청소를 하던 무술이 출신이었다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라는 사실은 영조에게 늘 컴플렉스였다 왕이 된 후 영조는 숙빈 최씨의 묘호를 높이고 웅장한 신도비를 세우는 등 어머니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영조는 당초 왕위를 이을 왕세자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10여 년간 궁 밖에서 성인들과 더불어 생활해야만 했다 어머니의 천한 신분과 서민 생활의 체험으로 인해 영조는 남달리 신중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몸에 익히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조는 강한 의지로 일관한 인물이었다 항상 열심히 노력했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이루어냈다 요즘에도 특히 자수성가를 해서 자기 역량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할 때 아들은 그런 걸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 때에 아들은 어려서부터 자신감이 결여되고 또 위축되고 남앞에서 활발하지 못하고 또 행동으로 활발하게 옮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신경증적인 증상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의 기대는 세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성장하면서 세자는 점차 학문보다는 무예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조 때 편찬된 종합무예교본서 무예도 보통지 이는 사도세자가 지은 무기신식이란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학문을 연마해 성인 군주가 되기를 원했던 영조의 바람 그러나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갔다 아들에게는 어찌 보면 슈퍼맨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였을 가능성이 많고 도저히 자기가 뛰어넘을 수가 없는 벽이었고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자기는 왜소함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것이 자기에 대한 평가절하와 자기 경멸로 이어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위축되고 더욱더 공포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으로 생긴 마음의 병 결코 표현할 수도 풀 수도 없었던 억눌린 감정은 자신도 모르게 공격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어찌 그리 나아가서 나라는 자신이겠는가 너무나도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 영조 그러나 기대가 지나쳤던 탓에 아들은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입었다 사도세자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지만 결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사도세자의 친필 서한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자는 아이를 낳은 부인 혜경궁 홍 씨의 몸조리를 걱정하면서 또 처가의 생일까지 직접 챙기는 등 자상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자신의 병세를 걱정하면서도 장인에게 남한 형지 양향 군무 도서 같은 그러니까 한강 이남의 지도와 군사 말 사료, 곡물 등에 관한 책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세자는 아픈 와중에도 군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조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영조는 부지런하고 명석했으며 항문에 정진했던 군주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는 백성들을 위한 많은 치적을 남겼는데요 신문고를 부활시켜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균역법을 실시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조는 52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래서 중흥의 군주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사도세자의 비극은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일까요? 신록에 의하면 나경언은 궁중별감 나상언의 형이었다고 합니다 궁중별감이라고 하면 왕이나 왕실 사람들이 행차할 때 이를 수행하면서 호위를 담당하던 하위직으로 주로 중인들이 그 직책을 맡았습니다